태양풍을 맞으며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는 우주범선 이런 상상이 더는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사가 이달 말께 이런 꿈의 우주선을 쏘아올리기로 했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범선 이 원리를 꼭 닮은 신개념 우주선이 이달 말 발사됩니다 이름하여 솔라세일 우주선 이 우주선은 햇빛을 튕겨내는 커다란 돛을 펼쳐 추진력을 만듭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에서 돛을 펼쳐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신개념 우주선 솔라세일을 오는 24일 뉴질랜드 발사장에서 쏘아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치 떠다니는 보자기 모습을 한 솔라세일은 태양에서 나오는 광자를 튕겨내 추진력을 얻습니다 추진력은 보자기처럼 보이는 돛이 만들어내는데 소재가 합성고무인 폴리머입니다 두께가 머리카락의 40분의 1인 2.5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얇습니다 여기에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했습니다 솔라세일은 미 민간우주기업 로켓랩이 제작한 로켓에 실려 뉴질랜드 발사장에서 지구 상공 1000km까지 올라갑니다 이 고도에서 솔라세일은 로켓에서 분리돼 돛을 펼칩니다 솔라세일의 가장 큰 장점은 우주선 내에 연료를 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거리와 장시간을 여행하는 우주선에는 더 없는 이점입니다 태양빛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자기만 펼치면 됩니다 이번에 우주로 올려보낼 솔라세일은 한 변의 길이가 약 9m인 사각형입니다 면적은 약 80제곱미터입니다 학교 교실이 70제곱미터이니까 이보다 조금 큽니다 나사는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해 돛 크기를 2000제곱미터까지 키울 예정입니다 나사는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타오를 것이기 때문에 솔라세일로 무한한 추진력을 얻어낼 수 있다며 앞으로 원활한 우주탐험을 위한 다음 단계의 기술을 시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